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슨 4 Who's Socks Is This? 물건에 주인을 묻고 답하는 표현 연습입니다. 오늘의 Scramble World 시작해볼까요? Let's go! 빨간색 레터가 Start Letter입니다. 여러분이 연습 게임 한번 가볼까요? 물음표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A, Y, O, E, OK. 자, 가볼까요? 자, O로 시작하는 레터. 자, 뭘까요? 자, O로 시작합니다. 자, 빨간색 부분이 끝났네요. 자, 여러분의 Answer는? OK. 자, Start Letter는 O로 시작했죠. OK. 자, 여러분이 문장이 끝나면, 단어가 끝나면, 같이 함 할게. OK.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Let's go! Are you ready? Let's go! 자, 1번 핏 브러쉬입니다. 자, Start Letter B. Answer is Brush. 다같이 Brush. 1번 핏 브러쉬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날씨. 자,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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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